한국국토정보공사 아 너무 불꽃붙어 아니 괜찮아 한 번씩만 찍어볼래 진짜 잠바 안오니까 찰나가잖아 오빠 오빠 응? 그거 알았지? 이런 건가 좀 여기 밖에서 소개해봐 아니 아 그거 우리 찍었잖아 네 갈 때 필수 있어 이거는 사진 찍을 때구 사진 찍을 때구 하늘이 있네요 하늘이 있네요 오빠 저기다 저기 앞에 그치?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? 와 진짜 이쁘다 이 날씨 이쁘네요 바다가 이뻐요 와 우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